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영 차장님, 엔터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터주 강세가 아주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열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 전혀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랙핑크 멤버와 재계약에 관련해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거의 8%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했고 종가로도 어쨌든 5.8% 빠지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폭 강보합인 모습이긴 하지만 문제는 블랙핑크 멤버와 재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될지 안 될지도 무릎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어쨌든 재계약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실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 상반기에는 어쨌든 지난해 대비해서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간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던 상반기랑 좀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 같은 경우 어제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저가 매수도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강보합 정도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실적이 좋았고 앞서 말씀드린 YG 엔터와는 다르게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에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약간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종목은 SM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SM 같은 경우 오늘은 한 2% 가깝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SM 주가도 본다고 하면 4월 달부터 2분기 내내 주가가 조정이 받으면서 약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전일,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에 힘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전망치만큼만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12만 원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엔터즈 쪽에서는 탑픽으로는 SM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터즈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JYP 엔터와 YG 엔터는 일단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SM은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협 비서님, 조선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슈퍼사이클에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참 이제 어닝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적 기대감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주춤합니다. 그런데 1% 미만의 하락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도 한화 오션, PBR이 지금 3배가 넘어가서 특정 증권사에서는 성장성 워낙 많고 모임 텀도 많지만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중립 의견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한화 오션 그렇지만 오늘도 2.7% 상승하고 조선기자재 쪽에서도 한국 카본이 3%, 태광도 플러스 강보합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선 개선 기대감도 커 보입니다.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이제 수익선, 이제 마진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1년부터 이제 신조선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때 수주 받았고 2년 후인 오늘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인도를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수익성도 이제 실적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좀 상승폭이 컸었는데 물론 수주 김대감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해사기구 이제 IMO에서 2050년 탄소중립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시켰던 게 굉장히 어제 좀 뜨겁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기존에는 탄소 감축을 2050년까지 한 50%만 감축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100%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최소 20% 줄이고 2040년까지는 최소 70% 감축해야 되는데 지금 막 이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한 2027년부터이지만 친환경 관련된 그런 뉴스들도 앞으로 많이 접할 수밖에 없고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LNG보다 친환경, 메타놀 수주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감축 목표가 상향된 거 계속해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K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환경 규제가 기술적 진임 장벽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조선가 여전히 높이 위치에 있고 최근에 워낙 조선주들 인도받기 어렵다 보니까 리드타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중고 LNG 성과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신조선가는 이게 내려오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 부분도 중기적으로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상반기에 LNG선 국내가 한 80% 이상의 점유율 수주를 기록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LNG선 운반선 발주가 상반기보다 무려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좀 특수성이 있죠. 내년에는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LNG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대규모. 그래서 카타르 에너지 약 40척,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17척 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하반기 LNG 수주 기대감도 있다는 것도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정 씨의 관점은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선주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의 작용을 하면서 긍정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PI 첨단 소재 가지고 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긴 한데 좀 잠잠을 하다가 6월 28일, 6월 말에 글로벌 화학회사인 프랑스 기업 아케마가 지분 54%를 1조에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 4만 4천 950원까지 장중에 좀 많이 급등을 했었죠. 16%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 차익실 물량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5%로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6월 말에. 그 이후 주가도 계속해서 약세인 모습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7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수급 쪽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기간 쪽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금리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1분기에는 부진한 수요 때문에 영업이익이 117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진 개선이 지금 된다는 기대감과 아까 말씀드린 지분을 인수한 글로벌 화학회사인 아케마와의 시너지 효과가 조금 나올 것이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정상화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200억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케마가 평가를 시장 가치 평가를 1조 8500억 정도로 예상을 가치를 평가를 하면서 지분 인수를 했었습니다. 경영 프리미엄이 더 붙긴 했었지만 어쨌든 현재 PI 첨단 소재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보다 너무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2천 5백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상협 의사님. 네, 오늘 네이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넥하우가 바닷건에서 좀 행보, 돌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도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부분에서 좀 안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전망 매출과 영업이 각각 한 20.2%,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의 최고점이 2년 전이었습니다. 21년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20.3%였는데 그때부터 해서 매분기 영업이익률이 낮아졌거든요. 16%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14%대. 그래서 이번 2분기부터가 될지 3분기부터가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드디어 15%로 돌아서는 거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AI 모멘텀도 기대감은 커 보입니다. 이제 정확한 날짜도 나왔는데요. 8월 24일에 하이퍼클로바X가 공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이를 이용해서 검색에 접목한 생성형 검색 서비스, 큐도 내놓을 텐데 상반기에 해외 연구그룹과 협업 통해서 AI 논문 연구도 전년 동기들에 비해서 한 50% 증가를 했는데 좀 이렇게 송구하는 부분도 있고 연구의 질도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클로바X 공개를 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수익화를 할지 또 장기적 전략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점 긍정적일 것 같고요. 7월 달 들어서 하반기부터 매도하던 외국인도 돌아섰고 그런데 기관의 수급이 좀 더 눈에 띕니다. 7월 들어서 기관이 어제까지 1,500원 매수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20만 원 이하, 매도 가격은 1차 23만 5천 원, 손질 가격은 18만 5천 원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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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